전립선 비대증 치료는 사실은 방광기능 보존을 위한 것이다 이 주제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왜 받으세요 여쭤보면은 소변 잘 보려고 하세요 그럼 전립선만 치료하면 소변이 저절로 잘 받으냐 그렇질 않아요 물론 치료를 했을 때 소변을 잘 보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높지만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지 않느냐 방광 전립선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립선은 소변이 나가는 길에 수도관 역할을 해주는 애에요 근데 물을 틀었을 때 아예 물 펌프가 작동을 안하면은 물이 나갈 일이 없잖아요 나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잖아요 이 물을 펌프 역할을 해주는 애가 방광 이에요 그럼 방광이 잘 짜줘야 소변이 잘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은 나이가 들수록 방광 벽이 얇아져요 근육이 얇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짜주는 힘이 약해져요 방광 벽이 짜주는 힘이 약해지면은 복압으로 눌러 가지고 소변을 볼 수도 있는데 그 복압도 약해져요 그게 짜주는 힘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전립선이 좁아져 있다거나 커져 가지고 아니면은 방광경부가 높다거나 이래서 소변을 보는데 힘을 많이 줘야 되요 그렇게 하려도 나가려고 힘을 많이 주게 되면은 이제 방광이 일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광은 튼튼해지는게 아니고 근육의 변성이 와 버려요 근육 자체가 딱딱하게 섬유질처럼 변해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시경으로 들여다 보면은 방광 안이 원래 부드럽게 이렇게 아주 보드라운 근육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쭉쭉쭉쭉 줄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방광의 형태의 그런 형태상의 변화가 와요 잘 못 짜주는 형태로 변해 버려요 못 짜주기도 하고 저장도 잘 못 해주고 전립선이 좁아진 상태로 시간이 오래 지나면 방광 기능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방광이 변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변성이 된 상태에서 전립선을 손을 봐가지고 구멍을 뚫어주면 소변을 잘 보냐 아니에요 변성이 되어버린 방광 기능은 돌아오질 않아요 더 나빠지는 걸 예방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미 변성된 기능이 돌아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은 방광 기능의 보존을 위해서 손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더 나빠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전립선 비대증 수술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치료 시기라는 거를 증상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검사를 해서 얼마나 전립선 기능이 좋은가 나쁜가 평가를 해서 치료를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